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한우 먹방 레츠고 제비추리 등심 굿거리 압시맛살 한우인데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이 고기는요 등신부인데 만천미 한우라는 곳에서 구입했고요 300g입니다 찌기네 와.. 육질 죽이네 찌기네 파슬리 육질밥 먹어보겠습니다 와.. 육즙 한우 진짜 맛있어요 와.. 미쳤다 와.. 역시 한우 와.. 음..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와.. 고기 벌써 그의 골고루 저의 고기 너무 맛있다 래어 저 원래 생고기도 먹는 사람입니다 래어 되게 좋아해요 래어 짠 얘를 하루에 구워볼게요 고체연료에요 톡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십쇼 래어 탈거같은데 얘는 앞치맛살입니다 다쪽으로 올릴게요 얘는 제비추리살 짠 색깔이 좀 더 진하네요 됐스 맛있겠다 왜 안익지? 듬뿍 참기름 짠 앞치맛살비빔밥 똥 음 음 까먹살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진짜 커요 와.. 진짜 커요 50 realise 와인 음.. 으퓌 으퓌 깡깡 꺼져 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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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하하 고춧가루 양념장 먹방이 끝났습니다 먹방이 끝났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등심을 물어서 뜯을때 너무 쾌감이 좋았어요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